아기, 상어, 꼴리! 베베, 깽!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아야야, 아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치석이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낮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아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오 오 역시 잔뜩 쌓여 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으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잇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후 하 개운해요 히히히히히히히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아야, 아야 아 우와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히히히히히히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군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어휴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네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군 형아 상어 들어오세요 형아 상어 들어오세요 하얘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의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 아파요? 저,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 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자, 깊이 박혀있나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구석구석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약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아, 아 아유 agua, 새하얀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닫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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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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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안녕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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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야 아압 Nab ane 2개 까맣게 충치가 있네요 아우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껴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윙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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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여기저기 이빨이 많이 빠져 있군요 할머니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 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리를 맞춰 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리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틀리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틀리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리로 해볼까 이번엔 뱀파이어 틀리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곤이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리가 최고야 새로운 틀리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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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틀리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아악 윗니 아르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잎발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 있는 자리에 새잎발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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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 잇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잘콤해 이제 단 것만 매일 먹을 거야 야 야 무슨 일리야 내 이빨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크앙 크앙 사자가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 상어 치과야 어? 크앙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사자의 바닥 코끼리의 하마까지 커다란 동물 친구들이잖아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크앙 의사 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이빨 느낌이 이상해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의 색깔이 얼룩덜룩 변해 있군요 크앙 사탕을 먹지 말걸 내 이빨 원래대로 돌려줘 지, 진정하세요 지금도 예쁘지만 사자 환자분이 다시 이빨을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치료해 드릴게요 그럼 아 하세요 아 먼저 이빨을 하얗게 하는 약을 바르기 전에 잇몸이 시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파란색 약을 발라줄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파란 약을 쭉 자, 다 됐다 이제 이빨을 다시 하얗게 해주는 약을 바를게요 친구들, 어떤 색깔의 약이 좋아? 초록색이랑 분홍색? 좋아! 뭐야, 조개 껍질이었잖아 초록색 연고도 확인해보자 다행이야 초록색은 연고가 맞았어 크앙 아, 살짝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으쌰, 으쌰 조금만 더 약 바르기 완료 마지막으로 이빨에 파란 빛을 쬐어주면 치료 끝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와, 이빨이 다시 하얘졌어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얼룩덜룩 사자 이빨 반짝반짝 하얀 이빨로 치료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마 환자분 들어오세요 으아... 아...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얀 이빨 이침 하... 하얀 이빨 고맙다 하얀 이빨 아래 송곳이 두 개가 썩어 있군요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얀 이빨 하얀 이빨 어이 하얀 이빨 암 하얀 이빨 없애자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이 까만 가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좋았어 어떤 모양을 골라야 할까? 하트랑 꽃 모양 같아 여기는 어떤 모양일까? 맞아! 예쁜 꽃 모양이야 반대쪽 하트 모양 이빨 조각도 끼워주면 총치 치료 끝 이제 입에서 나쁜 냄새가 안나요 까만 송곳니에 생긴 까만 충치 입냄새 모두 다 제컷 끝! 바다코끼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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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니 두 개가 풀어졌군요 어 저 맛있는 저게 다시 먹을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먹을 수 있도록 송곳니 고쳐드릴게요 송곳니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이런 송곳니 두 개가 뿌리까지 다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부러진 이빨을 아프지 않게 빨리 뽑아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친구들 이 중에서 바다코끼리 송곳니로는 누가 좋을까? 그래 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콘이었네 진짜 송곳니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어 여깄나 우와 내 멋진 송곳니가 다시 생겼어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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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코끼리에 부러진 송곳니 뾰족 새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우리는 파파리지옥 무서운 파파리지옥 도망쳐 파파리지옥 파리지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샤카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콧김과 악어와 파리지옥 정글 친구들이 바닷속엔 어쩐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뿌 뿌 뿌 뿌 내 이빨 무지개 낼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빨에 치석이 너무 많이 쌓여있군요 뿌 뿌 치석이 많으면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없나요? 내 무지개 이빨 우선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 가루를 씻어내자 이제 치석 가루를 씻어내자 으쌰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하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하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하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하로 칠해드릴게요 뽕! 뽕!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무지개 상하가 완성됐어요 뽕!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라 치석 가득 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꾹! 악어 환자 들어오세요 잇몸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아래 잇몸에 구름주머니가 가득 있군요 이빨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구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구름주머니 속에 가득한 구름을 빼내자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구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구름들이 거지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구름을 제거하면 구름 없애기 완료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부어 잇떠나고 잇몸 위에 묻은 푸른 주머니 제거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하야야 입이 안 닫혀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위아래 턱이 어긋나게 빠져 있군요 의사선생님 저 이제 팔이 못 먹는 건가요? 노래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 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 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좋아 베이비 셔츠 야호 신난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물러보자 어? 어?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파리 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사파리 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아야 갑자기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파 하하하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야 하하하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이빨이 간질간질하지? 하하하하하 매일매일 이번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 그럼 난 이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외계인이 될 거야 에헴 우리를 소개하지 삐립삐립 나는 초록이다 립 나는 주황이다 립 나는 분홍이다 립 우리는 지금 먼 길을 떠나 바다 속 치과로 가야한다 립 외계인 외계인도 치과에 간다고?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치과야 의사선생님 우리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입니다 반갑다 립 반갑다 립 외계인 환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기상어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선생님 지금 우리들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빨리 치료받고 싶다 립 아하 입안 어딘가가 불편하시군요 어우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번째 환자분 초록 외계인 틀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삐립 삐립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 사이사이 구석구석 치석이 있네요 아니 제 이빨이 왜 이렇죠 초록 외계인 이빨 사이사이에 끈적한 치석이 많이 껴 있네요 치석이 쌓이면 이빨이 썩어 아플 수 있어요 아하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치석 제거 치료를 시작할게요 친구들 우리 초록 외계인을 빨리 치료해 주자 자 먼저 이빨 사이사이에 껴 있는 치석을 긁어낼 거예요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할테니 겁먹지 마세요 어 어 야 아 이구구구 이 부분은 치석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 떼어내기 어렵네요 어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 외계인에게 어울리는 별 모양 치실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우리 친구들도 양치하고 꼭 치실로 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해줘야 해 아하 간지러워요 초록 외계인 간지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 위에 야광색 불소를 발라줄 거예요 아프지 않게 잘 발라줄게요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용감하네요 초록 외계인 불소도포 완료 우와 이빨이 다시 멋지게 변했어요 초록 외계인 고생 많았어요 초록 외계인 이빨 깨끗하게 반짝 특별한 이빨로 치료 끝 우와 감사합니다 주황 외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입이 말썽이에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구멍난 이빨에 세균 암석이 들어요 들어 있네요 이빨에 난 구멍을 치료할게요 구멍 안에 나쁜 세균이 숨어있다면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친구들 먼저 구멍 안에 있는 세균 암석 덩어리들을 제거하자 으흐흐흐흐흐 너무 간지러워요 이제 다 됐어요. 잘 참으셨어요. 구멍난 이빨 위로 금리를 씌워줄게요.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고 이제 금리빨을 씌우면 금방이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하나도 안 아프죠? 멋지게 잘 참았으니 앞니에 멋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이 해보세요. 이 앞으로 예쁘게 웃을 때마다 이 보석 스티커가 반짝거릴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와, 내 이빨이 이렇게 예뻤었나? 고마워요. 주황 회계인 이빨 반짝이는 금리 멋진 암니 스티커 치료급! 그 다음 핑크 회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사탕 이빨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삐리빼림! 사탕 이빨 어디 넣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이 needs.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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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탕 이빨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저도 두근두근 기대되는 거려. 빨리 시작해 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잇몸 쪽에 사탕 이빨을 심어줄게요. 먼저 아프지 않게 하는 주사를 잇몸에 놔드릴게요. 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짝 따끔. 아주 잘했어요. 이쪽 옆에도 한 번 더 따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탕 이빨이 심겨질 곳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줄게요. 친구들, 지금부터 자일리톨 사탕 이빨을 잇몸에 박아볼까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선생님, 저는 네모 모양 한 번 도전해 볼래요. 네모 자일리톨 사탕이 좋아 보여요. 알겠어요, 핑크 외계인. 그럼 네모 자일리톨 사탕으로 골라 볼게요. 벌써 상쾌한 향기가 가득하네요. 영차, 영차. 조금만 참으세요. 자일리톨은 입안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이쪽도 영차, 영차. 자, 잘했어요. 우와, 정말 완벽해요. 이제 매일매일 사탕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핑크 외계인 언니, 핑크 외계인 언니, 횡안 구석구석, 잘리톨 이빨로 치료 끝! 나보다 완벽한 이빨을 가진 외계인은 없을걸?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멋진 외계인들! 멋진 이빨로 고쳐주셔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